안녕하세요 고두원드림 오븐 건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소금물 양치질입니다. 지난번 오븐 건강 첫 번째는 비타민 씨 대용량이었습니다 하루에 육천 미리 그램 식사 때마다 삼천 미리 그램씩 세 번을 제가 먹고 있다 지난 이십 년 동안 제가 생체 실험을 통해서 경험한 것 그 효과를 말씀드렸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경청해 주시고 나도 시작해야겠다 여러 가지 좋은. 효과들이 있었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좋았습니다 이번 소금물 양치질도 한 20년 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제가 오랫동안 생체 실험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된 이 건강 비법의 하나입니다 제가 저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 직접 경험하고 또 효과를 본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의사나 전문가는 아닙니다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꼭 의사나 병원에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는 고두원의 아침 편지와 고두원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는 분들이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또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사업을 하고 생각하는데 지치지 않는 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말할 때 오복을 갖추었다 오복을 누린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오복이란 것은 뭐 잘 아시는 대로 오래 장수하는 것 살아가는 데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부를 갖추는 것 강령한 것 육체적 건강뿐만이 아니죠 마음의 건강까지 갖춘 것 덕이 있고 고통 없이 평안한 모습으로 세상 소풍 마치는 것 이런 것을 다섯 가지 오복이라고 하죠 그중에 이 육체적 건강을 가리킬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치아 건강입니다 그래서 치아 건강이 오복의 하나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절실히 느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요즘에 젊은 분들 또 어린 친구들까지도 예전보다 더 치아가 약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도 열심히 일한 사람들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두루룩 이가 빠지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쓰신 운명이란 책을 읽다가 발견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정무수속으로 일하실 때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11개의 치아가 빠졌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얼마 전에 이순신 다시 생각한다 영상편에 소개해드렸던 김훈 작가도 어느 자리에서 이가 코피 터지듯이 툭 빠진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글 쓰는 일을 피 팔아먹는 직업이라고 합니다 김훈 작가는 오죽하면 자신이 쓴 글은 책으로 나온 뒤에 다시 보지 않는다 무섭다 지긋지긋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공감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대통령 연설문도요 하나 완성하고 나면 정말 그 글은 뒤도 돌아보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머리에 뚜껑이 열립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대로 글 쓰는 일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 긴장감 밤샘 불면 이런 것들이 그대로 치아 건강으로 연결됩니다 삼십 대 사십 대 업무의 과중한 일상의 무거움이 몸을 짓누르게 되면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이 이와 잇몸입니다 그때 알게 된 것이 오늘 소개해드리는 소금물 양치질입니다 저도 이걸 몰랐으면 어쩌면 어느 순간 이가 투르륵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방법은 좀 간단합니다 소금물을 칫솔에 담갔다가 그 칫솔로 하루에 여러 번 이를 닦는 것입니다 소금은 천일염이 좋습니다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준비물은 천일염입니다 칫솔 두 개 컵 하나입니다 이게 다입니다 간단하죠 제가 사용하는 화장실에서 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천일염을 이 컵에 3스푼 정도 또는 4번 정도 컵에 담아서요 물을 좀 담으면 됩니다 저어서 두 개의 칫솔을 꽂아두는 거죠 실제로 칫솔질을 할 때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냥 소금에 담근 칫솔로 그냥 이를 닦으셔도 돼요 입천명 혀 이렇게 바로 소금을 담근 칫솔로 이를 닦을 수도 있고 시간 여유가 있고 집에서 하실 때는 이 소금을 담근 칫솔에 치약을 좀 묻혀서 평소 하시는 대로 이를 닦으시면 됩니다 이 칫솔이 소독이 잘 되어 있는 거죠 세균이 묻어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곳에 치약을 발라서 이를 닦고 다시 이제 꽂아주시고 쓰지 않은 칫솔을 꺼내서 다시 입안이 약간 짭짤합니다 네 이게 다입니다 이 소금물은 2주 정도 길게는 한 3주에 한 번씩 새 소금으로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색깔이 바뀌어서 분홍빛을 띠게 되면 즉시 바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만 그 중요한 효과 중에 하나가 입냄새를 제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염증이 생기고 입안에 세균이 생기면 심해지는 것이 이 입냄새입니다 피로해도 느끼기 쉽습니다 이 방법으로 칫솔질을 하면 우선 입냄새를 없애줍니다 가족들이 개인당 하나씩 컵을 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컵도 좋고요 어떤 것이든 담을 수 있는 용기면 다 좋습니다 칫솔질 방법은 뭐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평소 하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누구나 아시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위 아래 안쪽에 보이지 않는 면까지 골고루 다 닦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쁠 때는 두 개의 칫솔질을 모두 하지 못하더라도 칫솔을 소금물에 꽂아두고 쓰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저도 사무실에서는 하나를 꽂아두고 사용합니다 아침 저녁 집에서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는 조금 더 관리하는 느낌으로 두 개를 사용하고요 점심이나 또 밖에서는 하나로 사용합니다 정말 간단한 방법이지만 큰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늘 강조하지만 중요한 것은 본인이 해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결정은 자신의 몫입니다 습관이 중요합니다 음식을 씹을 때 통증이 있거나 시리거나 피가 나는 것은 큰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고질화되면 조금만 피로해도 잇몸이 부어오르고 나중에는 고름이 나오고 입냄새가 심해집니다 소금물 양치질이 좋은 것은 치아의 뿌리까지를 건강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굳이 오복이 아니더라도 살면서 먹는 행복이 얼마나 큽니까? 하루 중 맛있는 식사를 하는 것 가끔 달콤한 간식을 먹는 것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시는 것 저에게도 아주 중요한 일과입니다 저는 생밤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누룽기도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먹고 뜯고 씹고 마시는 즐거움에 치아나 잇몸이 아프면 그런 소소한 행복은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더구나 잘못돼서 갖가지 치주질환으로 고질화돼 버리면 그 고통과 불행감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치아 건강을 잃으면 정말 그 자체로 불행입니다 스트레스 정도가 아닙니다 고통입니다 그래서 치아는 단순히 음식을 씹고 먹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 몸과 삶, 모든 일상과 정신,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아주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아와 관련된 상식 몇 가지를 좀 다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인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놀랄 만큼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십대 삼십대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는 흔히 충치를 경험합니다 돌이켜보면 오늘 이 소개해드린 이 방법이 이 충치도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릴 때부터 가족과 함께 사용하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충치를 잘 넘겨도 어느 시기를 지나면서 이른바 풍치가 생깁니다 치주병, 치주질환, 흔히 듣는 치아질환입니다 이 치주질환은 성인이 되면서 나타나고 노화와 더불어서 악화되기 쉽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두말할 것도 없이 피로와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흡연, 식습관, 음주에 따라서 더 악화됩니다 이 치주병은 치태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음식을 먹고 칫솔질을 하지 않으면 이와 잇몸 사이에 끼어 있다가 치석으로 바뀌고 그 치석이 오래돼서 치아 뿌리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른바 치주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치주병의 현상 중에 중요한 것이 염증입니다 잇몸에 고름이 생기는 것이죠 피가 나오고 악취가 나오고 고름이 잡히고 그 과정에서 혈액을 오염시키고 이 오염된 혈액이 뇌의 건강까지 해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임상 연구 자료들이 아주 많습니다 당뇨, 고혈압, 호흡기 질환, 동맥경화, 심근경색 같은 심각한 질환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말 오복 중 하나가 치아 건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그래도 치아가 건강한 편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사과를 통째로 사각사각 씹어 먹을 수도 있고요 생밤도 오도독 씹습니다 굳힌 누룽기도 먹는 것을 정말 즐겨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가끔 가까운 사람들이 이 누룽지를 우두둑 맛있게 잘 먹는 저를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의 치아 건강의 비결이 뭘까 생각하고 오늘 오븐 건강의 주제로 삼은 것입니다 저는 이 치조질환의 본질은 바로 칫솔질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 칫솔을 관리하는 방법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은 스케일링에 대해서 많이들 아십니다 정기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고 많은 치아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스케일링보다 더 본질적인 예방법이 바로 이 칫솔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칫솔이 이를 닦는 기구인데 잘못 관리하면 그 자체로 세균 덩어리가 됩니다 그 세균이 가득한 칫솔에 치약을 묻혀서 대충 닦으면 입안의 찌꺼기는 일부 없어지겠지만 오히려 다른 세균이 입안을 통해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치약에도 굉장히 많은 첨가제가 들어있습니다 계면활성제 불소 반짝거리게 하기 위해서 쓰는 연마제 이런 것들 많습니다 그래서 치약도 잘 골라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잘 헹궈도 입안에 이 치약 성분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제거할 수 있는 올바른 칫솔법이 오늘 말씀드리는 소금물 양치질입니다 이 습관만 잘 잡으면 흡연이나 식습관이 조금 나빠도 스트레스가 좀 있어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희망컨대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 보십시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심각한 전신질환까지도 야기할 수 있는 이 잇몸병 치주질환에서 벗어나시고 무엇보다도 일상의 행복 소소하지만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맛있게 드시고 즐겁게 건강하게 먹는 행복을 오래오래 누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많이 웃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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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